어어어어어어어 헤트트릭 헤트트릭! 헤트트릭! 이 다 sina 에어 라이브입니다 자 후토크 들어 갑니다 여러분들! 통수 슛을 아십니까 통수골을 아십니까 통수로 그냥 오늘 여러분들은 이게 축구사의 또 하나의 아주 기가 막힌 레전드급 슈팅을 통수 슈팅 이거는 저기 반페르시 아닌가 어쨌든 풀리식이 진짜 감각적이네요 감각적입니다 풀리식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의심을 좀 받았죠 왜 그동안 도르트문트에서 그렇게 비싸게 사왔는데 못하냐 왜이러냐 무슨 문제있는거냐 잘못산거냐 통수 맞은거냐 첼시가 이런게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의 통수 슈팅으로 오늘 그게 아니다라는걸 증명해보였습니다 어떻게 골을 뒤통수로 넣었지 근데 이게 그냥 뭐 우연으로 맞은게 아니라 갖다댔어요 골 오는거 보면서 뒤통수로 통수로 갖다댔는데 그건 감각입니다 진짜 아 역시 천재성이 있어 오늘 헤드트릭입니다 풀리식이 헤드트릭 그것도 왼발 오른발 통수 세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다 헤드트릭 이거 좀 이러기도 어렵죠 이건 무슨 헤드트릭이라고 해야돼요 그러면은 퍼펙트 헤드트릭이라고 해야되나 왼발 오른발 통수 일단 골을 넣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제 그 플리식이 첼시로 와가지고 골이 없었어요 골이 없었고 그동안 이경기 전까지는 선발 3번 교체 3번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러면서 이제 도움정도만 좀 기록을 했습니다 두개를 기록했고 골은 없었고 활력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좋았던건 아니기 때문에 임팩트가 좋았던건 아니기 때문에 야 이거 조금 문제있는건 아니니?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천재성의 일부를 좀 보여주네요 오늘 경기투에서 플리식이 좀 반전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헤드트릭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사실 그 플리식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던 선수죠 웬만한 그 독일 무대에 뛰면서 기록과 나이와 관련한 기록은 다 바꿨던 선수에요 어 분데스리가 역대 외국인 최연소 득점기록 17세 212일 그 다음에 어 분데스리가 역대 최연소 멀티골기록 17세 218일 그리고 미국 대표팀 피파 월드컵 예선 최연소 출전기록 17세 349일 미국 대표팀 역대 최연소 득점기록 17세 253일 웬만한 뭐 또 이 도르트문트에서 역대 최연소 챔피언스 리그 축전기록과 골 이런거 다 갖고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를 좀 많이 모았던 선수에요 이번에 실제 첼시가 지난번 도르트문트에서 데려올 때도 어 6400만 유로니까 우리 돈으로 800억이 넘는 돈을 주고 데려왔어요 근데 어 잘 안되니까 이거 진짜 좀 문젠가 문젠가 그랬는데 그 능력 오늘 오늘 경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하죠 이게 같은 리그 안에서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안에서도 팀을 옮기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데 리그와 리그가 리그에서 리그를 바꿔버리면 독일 무대에 뛰다가 예 프리미어리그 이런 완전 다른 리그로 와버리게 되면 사실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예 그런 점에서는 플리식이 초반에 좀 어려웠던 건 사실인데 오늘 어떤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좀 보여주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아 맞다 그 많은 분들이 이 플리식에 대한 이름과 관련해서 누군가는 뭐 플리시치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왜 그런 아니면 뭐 플리식 플리시치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한 거는 플리식이 맞습니다 플리식을 왜 플리시치라고 하냐면 원래 크로아티아 개예요 이 선수가 할아버지가 크로아티아 혈통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크로아티아 개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따라서 플리시치라고 읽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난 선수인데 자기가 자기는 미국 대표팀도 하잖아요 미국 대표팀 에이스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이름을 나와서 다 그럽니다 자기를 플리식으로 불러달라고 미국식이죠 크리스천 플리식 그래서 자기가 불러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플리식으로 발음하는 게 맞고 이 선수는 그냥 그 현지에서도 플리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리시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좀 전우사정을 따져보면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플리식이 올라오면서 개인이 어떤 분위기를 좀 반전을 쳤는데 이거는 팀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지난 시즌과 비교해보면 누가 없죠? 첼시에 아자르가 없죠 아자르가 아자르가 이제 레알마드리도 떠나면서 아자르가 뛰었던 위치에 선수가 일단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누가 될 거냐 사실 그 아자르가 떠날 걸 생각을 하면서 플리식의 영입을 결정했던 건데 플리식이 적응을 잘 못해보니까 아 이거 아자르의 빈자리 너무 큰 거 아니야? 라고 했는데 어쨌든 오늘 경기를 통해서 아자르의 향기를 좀 냈죠 플리식이 아자르의 향기를 좀 냈어요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플리식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도 팀이 다 좋아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로 세대교체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세요 최전방의 에브라함 97년생 플리식 98년생 마운트 99년생 그 다음에 교체 투입된 오도이 2000년생 리스 제임스 99년생 거의 20대 초반의 선수들이 이렇게 팀을 좀 이루고 있는데 팀을 이루고 있는데 플리식까지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보면 마운트하고 에브라함이 되게 잘해주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오도이는 약간 부족함도 있지만 어쨌든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고 잠재력을 이런데 어찌 보면 또 플리식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어때요? 2선의 마운트 최전방의 에브라함 그 다음에 오도이나 아니면 플리식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난 시즌 아자르가 있을 때는 아자르가 슈퍼 크랙으로서 정말 좋은 활약을 해준 건 맞지만 아자르 혼자에게 너무 좋은 했던 이 첼시였어요 너무 혼자르라는 우리의 표현을 썼잖아요 혼자 다 할 수밖에 없다 너무 아자르 혼자에게 집중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플리식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굉장히 전술적인 어떤 쓰는 경우의 수나 형태가 되게 다양해진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팀이 더 강일다는 느낌이고 이러다 보니까 허리 쪽에서도 와 코바시치는 진짜 좋네요 시즌 초반에 오늘 경기는 칸테가 부상으로 빠졌는데 지난 시즌 또 아 그것도 맞네요 앞쪽에 아자르 혼자서 했다고 한다면 빌드업을 혼자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사리 감독이 조르지누에게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조르지누에게만 너무 맡겨다 보니까 하중이 너무 크게 걸렸는데 코바시치가 이제 역할을 나눠준 거 아닙니까 칸테가 지금 뭐 부상행이라 하지만 칸테를 붙여준다든지 코바시치를 붙여준다든지 그러니까 조르지누에게 집중됐던 공격이 상대의 어떤 마크가 분산되다 보니까 조르지누도 좀 살아나고 코바시치도 막 엄청나게 좋아지고 이게 첼시가 전체적으로 팀이 참 좋아진다는 느낌이고 골고루 좋아진다는 느낌입니다 램파드 감독이 젊은 램파드 감독이 팀을 굉장히 젊게 만들어놨고 그다 보니까 많이 뛰고 굉장히 공격과 수의 전환을 빨리 가져가는 형태로 좀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 진짜 많이 뛰어요 여러분들 팀이 많이 뛴다 많이 뛴다 이러면 한 120km 뛰면 많이 뛰는 거잖아요 그죠? 그죠? 첼시가 오늘 얼마 뛰었냐? 120km를 달립니다 굉장히 빠른 축구 기동력 있는 축구로 많이 변했어요 네 와 오늘 플레이식 잘한다 잘한다 얘기했잖아요 플레이식 뭐야 이 친구 플레이식 오늘 얼마 뛰었냐면요 이거 박지성급인데 13을 넘겼어요 오늘 뛴 거리가 13.03km입니다 이거 박지성도 이렇게 뛴 경우 이게 쉽지 않았는데 와 플레이식이 진짜 올라왔군요 오늘 경기를 통해서 예 뭐 골도 헤트트릭이지만 와 슈팅도 오늘 5개에 유효팅 4개입니다 그중에 3골을 넣었네 키패스 3개를 했고요 웬만한 스탯이 뭐 플레이식 오늘 완전 날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첼시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니까 첼시가 아 정말 축구를 잘하네요 7연승 리그 4입니다 예 이게 플레이식과 함께 첼시가 동반산승 하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4개의 심장이다 이 정도면 예 야 플레이식이 오늘 경기통에서 증명이 보였고 오늘 어쨌든 통수 슈팅은 예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도 진짜 감각적이어서 이렇게 뒤로 하는 거 예 플레이식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